사람 마다 누구에게나 태어나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없는 사람은 주민등록 중에 등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모든 직업과 또한 그 사람의 학벌과 그 사람의 출처와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안에 내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인격과 모든 그 사람의 전부를 대변하는 것이요. 또 그 이름이 얼마만큼 참 유명하고 또한 그 이름이 얼마만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또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기 때문에 박관 목사 이렇게 여러분이 듣게 되면 여러분 각자 나름대로 바로 그 이름에 대한 감정과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제 자녀들에게는 아 박관 목사 우리 아버지야 또 제 아내에게는 아 내 남편이야 또 여러분들에게는 아 우리 교회 단임 목사님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병원에 오는 환자분들에게는 아 원장님이야 이와 같이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그 직분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할 때는 바로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권체와 예수 그리스도란 그 이름 안에 내포된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제 이름을 제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박자라는 것은 그 성이지만 그 이름 안에 있는 그 한자의 의미는 둥글다 이런 말이에요. 둥글다. 그리고 관이란 말은 너그럽다 너그러울 거 아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좀 둥그럽고 너그럽게 관용하고 참 자비가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로 저희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 믿고 또 목사가 되고 나니까 참 그 이름이 예수님의 그 성품과 닮아 있다. 그래서 제 자신도 제 이름처럼 좀 너그럽고 관용이 있고 좀 원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매일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 우리가 예수의 이름 하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란 그 이름은 헬라어로 그리스 말이죠. 헬라어로 여호하는 구원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말하면 여호소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대신 메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성전에 그 사도행전 4장 이하에 있는 그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병이를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전병이 나면서 안전병인 그 사람의 손목을 잡아 일으킬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인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빌리포서 2장 10절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명함 앞에 그 이름 앞에 하늘에 있는 천사나 하늘 아래에 있는 사람이나 권세자나 능력자나 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지옥불에 있는 천사 마악이 타락한 천사까지도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없이 무릎을 꿇게 되어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과연 예수라는 분이 무슨 분인가 어떤 분인가 그 이름은 도대체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고 또 침례나 세례를 받았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드르고 주일 성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정작 내가 믿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인지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사람들은 엘리아가 다시 부활해서 나타났다 하기도 하는데 또 침례 요한이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말도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자들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유명한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고백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네가 그렇게 대답한 것은 이것은 혈이나 육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걸 배워서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또한 메시아다. 우리를 구원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도록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름으로 성경에 불리셨습니다. 왕 중에 왕이세요. 주 중에 주시입니다. 또한 엠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엠마누엘 하나님 또한 탁월한 삼당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전능하신 아버지시다. 이렇게까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무서워 부재하시고 편재하시고 영원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그와 동시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 안에 가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목자시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양물이들을 위하여 생명의 꼴을 먹이시고 늑대와 사자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은 생명의 빵이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생명을 살리는 밥이라는 것입니다. 늘 우리 간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육 간의 양식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시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또한 나무에서 수액을 공급하여 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 가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접해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비로소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 어떠한 길도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 살면서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믿는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책을 쓰신 일이 없지만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쓴 책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한 곡도 찬송가를 작곡하지 않으셨지만 찬송가는 바로 바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곡이 바로 찬송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집을 지으신 적이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늘 거할 초소를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수많은 사람을 치료했지만 의학 공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도 아니셨지만 현대의학이 손도 대지 못하는 수많은 난치병들을 고치셨고 또 지금도 고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100킬로도 넘지 않는 거리를 여행하셨지만 그분은 전 세상에 영향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사람들이 핍박하고 십자가에 달아 죽였지만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분이요. 세상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고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강력하게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구원을 받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보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를 번역하신 즉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도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그분이 우리 안에 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순간에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가장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이 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각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권한을 받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핍박과 권한을 각오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권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매일 닮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긴 사람은 참으로 극한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존 버녀는 얼음장 같은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철로 역정이라는 성경 다음으로 많이 발부된 그 책을 지필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것입니다. 또한 파스터리는 반신불수의 상태에서 면역체를 개발했습니다. 에디슨은 청각장애가 있었지만은 추금기를 발명했고 또한 밀턴은 시각장애인이었지만 최고의 시인이었습니다. 역사는 고통과 시련과 맞부딪혀 용감하게 맞선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태풍이 몰아칠 때마다 닭은 자신의 날개 속에 머리를 파묻고 움츠리지만은 그러나 태풍이 불 때 독수리는 날개를 활짝 펴고 바람을 이용하여 태풍을 이용하여 하늘 높이 비상하는 것이 바로 독수리의 특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바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새 힘을 주실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피곤치 않냐고 또한 걸어도 곤비치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적을 행하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너희를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를 각색 질병에서 노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준병이 거린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면서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발과 발목의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습니다. 5병 이후로 5천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 바로 물질 축복의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이 사람을 성쾌하였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놀라운 신유의 역사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 또한 모든 물질적인 축복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힘이 있어서 마귀와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마귀의 능력을 쫓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죽음의 재앙이었어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지방과 문설주에 발랐을 때 우술초로 그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6월절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그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속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이미 팔린 것을 다시 값을 지불하고 다시 되돌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성자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샀다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이란 말이에요. 다시 되돌려놨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게 되면 오직 흐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불교에서도 이슬람에서도 유교에서도 정말 선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남을 도와주고 자선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 종교에는 나름대로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착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돕고 그 피로를 채워주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에 없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인 그리스도의 피가 기독교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의 권세가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 가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에 힘입어서 우리는 담대하게 모든 저주와 질병을 꾸짖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 그 열병을 꾸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열병이 떠나고 예수님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가끔 심장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어김없이 주님께서 고쳐주셔요. 그러나 또 염려하고 근심하고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오늘 또한 환자를 치료할 때 그 환자가 아무런 문제 없이 치유될 수 있을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이 엄습하면 나도 모르게 심장이 두근거리고 부족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엄습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다시 조용했던 심장병이 도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확실하게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 심장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느라 이렇게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심장이 잠잠해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로 명령하니까 그 피곤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잠잠해지는 평안해지는 참으로 그 파도가 포효했던 것처럼 심장이 막 두근거렸던 것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곤세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갈 때 나타나는 아름다운 신유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귀신을 내쫓는다고 병이 낫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근본 모든 질병이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아담과 하하가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병이 오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늘 생명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그로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게 됐다. 사망이 들어왔다.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라는 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이라 온 것은 바로 죄로 인하여 온 것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파해버리는 놀라운 능력의 권세가 바로 예수의 피의 권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의 피의 권세가 나의 이 질병의 근원적인 원인 아담과 하하라부터 타락하여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병들게 되고 늙게 되고 병들어서 죽게 되는 모든 생로병사의 문제가 바로 인간의 죄성에서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게 되면 보배로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이 죄사함이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질병과 또 저주와 또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 또 대인관계의 문제 이러한 문제에서 고통을 받고 사람들이 참으로 얼마나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까?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문제는 다 죄에서부터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없애버리면 그 근원이 없어지기 때문에 질병에서 나함을 입을 수 있고 귀신의 모든 공격에서 나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 모든 가정의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는 유일한 해결책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죄를 덮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결코 정지함이 없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에 뿌려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병에 걸렸을 때 그저 약 먹고 병원에 가서 유명한 의사 내 병을 고쳐줄 의사가 어디 있나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약은 물론 우리의 육신의 질병에 도움을 주도록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의사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병 들었을 때 그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죄를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사함이 있게 되면 그 질병의 근원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 들었을 때 귀신을 내쫓는다고 해서 그 병의 근원이 들어오는 게 낫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어떤 이단에서는 귀신만 내쫓으면 병이 다 낫는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사실 귀신은 왜 들어와요? 죄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없이 하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보호배로운 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리스도의 보호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때 여러분 귀신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떠나가는 거예요. 죄 없는 곳에 귀신이 역사할 수 없어요. 썩는 곳에 파리가 모이는 것처럼 죄가 있는 곳에 어둠의 권세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들이 들어와서 죽이고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귀신만 쫓아낸다고 해서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다시 범죄하면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바로 마귀의 일을 변하러 오셨는데 그 마귀의 일이라는 게 뭡니까?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차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없이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보호배로운 피를 우리 가운데 흘리게 된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보호배로운 피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호배로운 피가 모든 초상에 위전된 모든 행실에서 깨끗게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을 담대히 전파케 하는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담회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심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다른 사도들은 바로 이 사올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한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니 저가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 집사 스테벤 집사를 갖다가 사형시키고 순교하게끔 하는 장본인이 아닌가 그래서 그를 두려워했지만 바나바라고 하는 자가 이 사올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떻게 담회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종이 되었다는 그 사실을 간증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담대히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도로서 인정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이 선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놀라운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선포라는 것은 사사로의 자기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받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이제 대사로 임명을 받고 프랑스로 아니면 저 모잠비크로 이렇게 대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대사라고 받은 임명장은 뭐예요?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잠비크에 가서 대사로 가면 대통령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사를 향하여 excellent, kaka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예요. 왜? 대통령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자는 하늘의 대사로서 임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변해서 마치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변하는 것처럼 이 종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권세가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위에서 강림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게 해 주신다는 그러한 보배론, 보혈의 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듣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거예요. 다섯 번째로 모든 피저물들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빌립보소 2장 9절 말씀해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천군 천사, 하나님을 보좌하는 영원없게 된 천국의 성도들과 천사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땅에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모든 이 땅, 지구에 살고 있는 그러한 자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에는 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한 이 천체 물리학자들이 조사한 바,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이 지구와 같은 천체가 발견한 것만 해도 수십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고 발견하지 못한 건 수억 조개가 있을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 외계인이 있다고 만약에 추정한다면 그도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꼭 지구만을, 사람만을 창조하지 않았다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외계인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모든 피조물들이 다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땅 아래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는 누구겠어요? 지옥에 들어간 자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들, 지옥불에 들어간 천사들 말하는 거 아니에요? 또한 죽어서 잠자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자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복종께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놀라운 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놀린 자가 자육해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마귀도 떠는 것이에요. 어떠한 마귀의 권세도, 천사의 권세도, 어떠한 사람의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인마 누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해야 될 마땅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죄를 사하고 구원을 주시는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에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안준병인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다시 포기하며 병력한 자를 강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하고 모든 해방을 주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속하신 모든 피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에서 속량하는 그러므로 모든 저조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말씀을 담대히 선폭해하는 이름입니다.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이 박 목사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바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복음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능이 신유의 권능이 해방의 권능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심이 죽은 자를 살릴 뿐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돈 먹을 것을 주는 하나님의 권능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름으로 구할 때 모든 피조물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콜로에 대해서 3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시청자들이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듣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무슨 말이든지 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용하롭게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 두려워 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여러분 모든 행함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으로 주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나는 아직 모릅니다.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교회도 왔고 나는 지금 방송도 보고 있고 나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잘 모릅니다. 혹시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지금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독생하신 하나님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배론 피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여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올 때 여러분 즉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예수여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내 구주로 영접하나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 여러분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해결의 역사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래의 역사